안녕하세요. 코비드19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.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정신을 약하게 만들고 면역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니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용기와 희망으로 면역력을 기르고 무장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. 주행학회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육사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하여 소풍안정산이라는 약을 준비했고 현재 한국뿐 아니라 미국, 이란, 이탈리아 등 도움이 시급한 곳곳에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누구든 예방을 위해 3일 정도의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미 걸리신 분들도 복용 후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서로 돕는 마음과 배려심은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할 강함으로 드러나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. 코비드19 이길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